뒷모습은 6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. 다른 지역은 관공서가 1층이 많았어요. 2층도 없었어요. 그 시절의 완도는 돈이 많아서 풍족했죠. 걔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그때는 인심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가 부유한 섬이죠. 어려서 한 67년, 65년 정도 그 시대에 와서 여기서 이 동네 선주 딸들이 여기 앞에 아까 그 나무 밑에서 놓을 때는 경비 수위가 아저씨가 내쫓는데 이 사택에 있는 우리 간부 사택에 사는 우리가 끼어 있으면 그냥 놀게 내버려 두니까 우리를 꼽사리 끼어서 명사주님도 데려가고 그랬어요. 67년이 희머리가 허여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보니까 참 그때는 우리 아버지도 젊고 살아계셨을 때죠.